우린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잖아요 궁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궁합을 그리 잘 보신다 들었어 밤철 서도윤 이번 북콘에서 궁합볼 자격을 주겠다 송아홍주라면 날때부터 애분이께는 아주 사나운 팔자라더라고 못생길 수 있긴 못가 마마이 부마 간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궁합 사춘 성은이 맘 가까웁니다 봉준가마가 출근을 해요 부마 후보들 차라리 염 담아볼 때 합니다 남의 집을 뭘 그리 염 담아시오 궁합을 보니 안 좋은 살이란 살은 죄다 모여 있어서 다르게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마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궁합 좀 보지 마시오 정체가 뭐요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좀미 싫다 사생원 원망한다 안되겠다 우리 아멘 봉준가 남의 집을 열었기 안가위에 이 집이